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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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수 금수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아? 아주 꼬꼬리를 흔드는 거야 지금? 노 너 오늘 병원 갈까? 금자야 금자 이게 무슨 소리야? ? 아아 웅 웅 웅 웅 웅 웅 뜨거 트레이오 놀리 여 equival죠 자, 앉아. 큰 누나. . 즉, 개금자 . . . 봉자, 독감 하신거죠? . 좀 길어졌네? 날씬. 이케 또 고파네. 적중 독감이 조금 아파요. 독감 맞고 가셨을 때 여기 부었다 열난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으시거든요 주사 맞은 부위 이렇게 땡땡 놓으면 살짝 냉찜 해주세요 얼음 바로 대시는 거 아니면 찬 수건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사지 많이 해주세요 두감이 제일 아파요 오오 맴로마네 주사 잘 맞아요 우와 그리고 마사지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엄청 많이 충심한데 낑상만 돌아가는데 됐다 됐다 다 되셨어요 아유 이빵 귀지가 좀 있는데 귓병은 안 있냐 안 닿아나다보니 요즘은? 아니 나오니까 찍 소리가 많아 갑자기 으어어 나우 자 참았대 다했어 라이브에서 화이팅! 아우라이네! 호주곤 한번만 혀자. 아... 귀여워. 뒷다리 둘길래? 응. 이쪽 귀 조금 안 좋아. 약도 한 번만 더 아끼야. 아이고, 아이고. 네. 밖에 돌아다니까 특히 잘해주세요. 많이. 그렇지, 아우 잘했네. 치태기. 치아라! 이빨만 하나만 볼게요. 아우 이뻐. 어? 이빨 닦으셔야 돼요. 치서. 알았어, 사장님. 잘하자라. 다 됐습니다. 다 됐다. 다 됐다. 해드려요? 모든 포유로는 막 드려요, 이제. 그렇죠. 사람 때문에 맞는 거죠. 빈이. 다 됐다. 바로 3개. 다 됐다. 잘하자. 막 이상하게 해야 돼. 어디에서 일어난다. lambda. 이갈이 중에 개근자 이갈이 중에 이것도 빠져서 새로 나오고 있다 봐봐 뽀시래기 하찮은 이빨 이거 새로 나오고 있잖아 빠져가지고 여기 먼저 빠지구나 앞니 제 끝에까 송곤이 옆에까 먼저 점순 점순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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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알 채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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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 정곤송 가 가 빨리 가 얘 졸린 것 같아 두사람 두다를 맞았으니깐 금슨 금슨아 금슨 아이고 얌전해 세상 얌전한데 이렇게 차에서는 남의 집고양이 뛰고 온 것 마냥 소사라 한덩이 소사라 소사라 한덩이 소사라 한덩이 ㅋㅋㅋㅋㅋㅋㅋ 고마워요 두사람 가방 혜연 고정 고정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